탈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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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라! 탈레라! 여기 오랜만에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웠어요. 여기 스튜디오. 오랜만이네요. 오늘 뭐하나요? 오늘은 학창시절 때 어떤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학창시절 때 퍼크요. 퍼크요. 그게 뭐야? 그게 총. 학종이 넘기는 거. 모르십니까? 빡! 그걸 퍼크라고 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걸로 한 시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땅 따먹기 있었죠? 땅 따먹기 있었습니다. 지우개 따먹기. 지우개 따먹기. 지우개 따먹기. 그다음에 그림에 그려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아바타 아시죠? 저세는 그 뭐냐? WWE 유행했어서 케이크 초코슬림 하고 찹찹찹. 크레스. 찹찹찹. 찹찹찹 하면서 이번 학창시절에 이렇게 많이 했을 법한 게임을 달려라 방탄에서 준비를 했어요. 이거 연기 끊는다고? 그럼 추억의 게임 시즌2죠. 어렸을 때 로망이 있었다고요? 오. 오. 오, 지금 잘해요. 에브레스트. 점을 찍어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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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나 어렸을 때 로망이었는데 이걸 이제 해보네. 게임을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신 분께는 어마어마한 황금이 또 준비가 황금이요? 몇 돈이 몇 돈? 몇 돈? 얼마? 얼마짜리야? 그거는 제작진한테 또 문의를 진짜 충금을 줘? 진짜 황금이요? 충금까지는 아니고 뭐 좀 기가 막힌 엄청난 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뭐 이런 거 아니죠? 아, 설마 가장 중요한 지금 지금 그 속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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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볼까요? 오케이,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갑시다. 뽑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뽑기. 네, 본격적인 게임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추억을 되살려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이 달고나 뽑기. 해봤지, 해봤지. 경상도. 달고나 뭐라고 불렀습니까? 쪽자. 쪽자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대구는 뽑기. 뽑기, 쪽자. 뽑기, 쪽자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명칭이 달라요. 네, 맞아요. 뽑기, 쪽자, 달고나. 지금 광주 생각 안 난대요. 광주, 광주, 광주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라고 부르는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뽑기를 학교 앞에서 굉장히 많이 해 먹었었죠. 네, 네, 네.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모양 틀까지 찍어서 그 모양 그대로 부수지 않고 한번 달고나를 만들어 볼까요? 어찌, 제가 이렇게 만들 건데요? 하트, 하트.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는 중국식으로 하겠습니다. 와, 중국식 좋아요. 아, 원주 씨,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오, 맛있는 냄새. 어디서 탄 냄새 나지 않아요? 웅한이 탄 냄새? 오, 농다, 농다, 농다. 농다, 농다, 농다. 농는다. 와, 빛이 다 녹았는데? 아니, 그리로 넣으면 안 돼, 그리로 넣으면 안 돼. 젓가락, 젓가락. 콕 찍어서 넣으면 돼, 콕 찍어서. 콕. 오, 태형아, 약간 영역... 약간 에어리어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센터에다가 드랍을 하면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드랍하라 그래. 야, 태형이 다 만들었어. 오, 이게 리얼 맛있는 거는 다 붓고 나서 좀 남아있는 거 먹는 이 재미가 있다고. 뽑자, 라리야. 진짜, 내가 그렇게 엄청 먹었어. 이거 안 찍어도 될 거 같은데? 아니, 원래 이렇게 이거 먹는 게 진짜 맛있다고. 이거 먹어볼까요? 아, 진짜 이거지. 응. 이거, 아, 이거지. 이게 뭐야? 야, 비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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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안 되겠어.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붓었어요, 형, 망했어요. 아니, 너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거. 너 많이 넣었어. 왜, 여기다 넣어? 응? 왜, 여기다 넣어? 응? 왜, 여기다 넣어? 뭐야? 아, 참. 이게 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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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용은 이게 설탕을 좀 많이 해서 해요. 형하고 해 봐야 해. 야, 대형, 나 완성됐어. 어, 진형, 나 완성됐어요. 아, 이거, 이거 안 돼. 오. 야, 태형이 잘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형님. 야, 너는 어떻게 한 거냐, 이거를? 태형이, 태형이 잘했는데? 죄송해요. 네, 통째로 떼는데, 형님. 오. 오, 대박. 얘들아, 얘들아, 현대미술, 현대미술. 오, 야, 뭐냐고. 이게 바로, 뽑기의 3D화다. 쏜다, 야. 아, 들어오느라.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다리입니다. 미안하다. 다리예요. 태형이 국기를 하십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왜 안 돼? 그냥 망했어, 그냥. 지휘야, 일단 눌러. 일단 눌러? 일단 눌러. 아니, 그냥 꾹 눌러야지, 바보야. 와, 그만. 봐봐. 누룽지, 아니잖아. 붙인 게 아니야, 붙인 게? 야, 여기다가 내가 볼 때 시용을 좀 발라야 돼. 여기다 붙어, 봐봐. 진짜 붙었나요? 정광아. 자, 정광아, 뭐야, 뭐야? 너가 올 때 뭐 했냐? 정광아,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모양이 아니라, 그 판트기 좀, 판트기. 판트기 어디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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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박이다, 뽑기. 불 끄자. 이거 붙은 것 같았는데. 야, 내가 봤을 때. 아니, 아니, 이거. 그만 떼면 돼, 그만. 내가 봤을 때, 우리 테이블에서 제일 잘 만든 게 이거다. 자, 빨리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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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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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 아, 야. 여러분, 카메라에 자기 작품 한 번씩 보여주세요. 자, 우리 태형이, 비이 군부터 한 번 한 번 한 번. 태형이 잘했어요. 아, 태형이 잘했어요. 좋아요. 여기가 진짜 이 뿜짤한, 뿜짤한 이신 분들은 이 색깔이 얼마나 나오기 힘든 정도인지. 아, 진짜요? 슈가 형, 저 어때요? 슈가 형, 저 어때요? 약간, 약간 좀. 아, 약간. 설탕이 약간 좀 더. 황금색 나와요, 황금색. 너 무슨 모양이니? 이건 제가 하트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하트를 어떻게 실패해? 하트를 어떻게 실패해? 하트를 너무 오래 찍었던 게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 자, 대한민국의 국회 라즙입입니까? 봐요, 한번. 어떻게 해? 빛깔들이 다 별로야, 우리보다. 자, 다음, 지민 씨. 예. 지민 씨 작품 제가 들어도 될까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작품. 잠시만요. 아니, 아니,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작품명 누룽지. 코라 코라고 하자. OK. AK 부침개. OK, 지민 씨의 작품명 누룽지 나왔고요. 자, 천국 씨 작품 한번 들어주시죠. 야, 근데 저거 맛있어 보인다죠. 말 모양 누룽지 나왔고, 자, 제 없이 작품. 자, 알겠습니다. 달. 달방, 달방. 달방. 달방이라서 달을. 달이요. 달이요. OK, 좋아요. 빨리 뜯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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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자. 자, 근데 저 근데 아직 아 뜨거워. 김스. 자,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이게 현대미술이다. 일단 조각을 내는데, 자, 완벽하게 했죠? 자,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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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와, 진짜 맛있어. 이런 거 하니까. 우린 다 비슷하게 나왔잖아, 저거. 우리, 진짜 우리 여기 있는 반응. 형, 저 이거 진짜 이 모양 그대로 뜯으면 인정? 어떻게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뜯으세요. 바늘로. 다른데? 그 옆에 사람도 좀. 너 할래? 나, 나. 피아와. 그러니까, 나 오픈을 해가지고 안 됐어. 너 총재. 안 됐다, 나 앞으로 안 하자. 제가 봤을 때 1등은 접니다. 형아, 나 더 참고해보자. 나 제대로 붙여 봤어. 그냥 말했다. 완성된 결과물은 카메라에서 보여주시고. 제 뱃속에 들어갔는데. 너 다 못했는디? 저 죄송한데 저한테만 진짜 마지막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자, 다들 성공했습니까? 이건데. 피파했어. 저 깨졌어요. 저한테. 현대용수. 이거 안 눌러도 돼요, 저걸로. 야, 하트 있어? 하트 없지? 하트 내가 해볼게. 야, 구하면 대한민국 뜬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할게. 하트. 이걸로 누르면 되잖아. 빨리 넣어가자. 자, 그러면 우리 다 실패했으니까. 네. 아, 이건 소설까지 하고. 야구 봐, 그도 안 떼진다? 됐어, 됐어, 됐어. 안 떼진다. 아, 망한다, 떼진다. 하트. 야, 말했잖아. 아까 말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따라올까. 자, 여러분들. 자, 맛있게 잘 먹으나 한입씩 하시고. 자, 첫 번째 게임으로 갑시다. 게임으로 갑시다. 자, 첫 번째 게임으로 갑시다. 가자. 근데, 이거 기계가 좋네요. 자, 첫 번째 게임이 뭔가요? 여러분,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공기. 공기 같은 존재. 공기 같은 존재. 어, 좋아야.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 개, 한 개, 한 개. 오케이, 갈게요. 자, 보세요. 자, 그만하고 갑시다. 자, 집중하세요. 자, 그만, 그만 터세요. 자, Let's go. 그만, 그만, 그만. 단죽이야? 아, 전형적인 초보의 일단이. 일단이 어렵죠. 일단이 이런 거 나왔습니다. 저람의 센터 뽑습니다. 아, 그걸? 자, 하나씩 할게요. 자, 하나씩 할게요. 자, 하나씩 할게요. 내가 왜 이단해야 하는지. 아니, 너는 다 따라야 해요. 아니, 너는 다 따라야 해요. 아, 저희는 골식 후보가 유력합니다. 정국 씨. 정국 씨, 정국 씨. 정국 씨, 색깔이 지금 좋아요. 제가 다 맞췄어요. 네, 그래요? 제 것 다 패서 같아요. 아, 좋아요. 아, 나쁘지 않았는데. 시작이 좋아요. 정국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저쪽까지는. 정국 씨. 진짜 높아졌어요. 정국 씨. MLS, MLS. MLS 투자 아니야? 아, 정국 씨. 일단 성공. 정국 씨, 이상성으로 R.C. 하시는 거야? 낚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 5, 5? 아, 저희 때 반칙이 있었거든요. 이거 반칙이었습니다. 아, 그럼 다시 해야지. 아, 아니, 아니. 엄료, 탈락. 아니, 아니. 물으면 뒤에 끝이에요. 영어, 가만히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오, 지금. 아, 지민이 칸.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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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정도면 탈락했어요. 상, 집중해. 집중해,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야,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잘해요. 신발은 성공. 밸런스가 좋아요. 성공. 대박이다. 슈가가 들어갑니다. 슈가가 들어갑니다. 슈가가 들어갑니다. 슈가가 들어갑니다. 슈가가 들어갑니다. 게임이 끝날 수 있을지. 슈가가 들어갑니다. 딸기 공기. 딸기 공기가 무엇입니까? 딸기 공기가 무엇입니까? 딸기 공기가 무엇입니까? 딸기 공기가 무엇입니까? 3년은 오늘 안에 가나요? 연속 금지입니다. 연속 금지입니다. 일단 통과. 이게 방석 필요 없습니다. 공기 공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신기하다. 진지하게 할께요. 정신이 좋아요. 이것은 고등냄새처럼 조미료를 섰습니다.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말라고. 지민이 몇 단위였죠? 지민이 9단위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민이 2단위입니다. 지민이 2단위입니다. 안정적입니다. 스냅이 있습니다. 스냅이 있습니다. 스냅이 있습니다. 왜? 왜? 지민이 3단위입니다. 1단위입니다. 이 분이 너무 웃기고. 이 분이 3단위입니다. 이 분이 3단위입니다. 지민이 2단위입니다. 정말 웃기다. 나 진짜 재미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큰일 났습니다. 태형 씨, 당수 쓰지 마세요.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손을 놓고. 일단. 일단 우옴 2단, 2단, 2단! 2단, 2단! 2단도 진짜 잘할게요. 괜찮다, 남지 않다. 세우, 세우, 세우. 맨 끝에. 맨 끝에. 그, 그, 그. 두 개 다 잡아야 해. 쉬어, 쉬어. 다들 미리 보여요. 위에 미리 보면 뭐가 있어요? 위에 뭐? 강을 봐야 하죠. 지금 위의 공기를 보고 있어요. 위의 공기를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세웅, 헤딩 반칙이에요. 2단, 2단. 왜 이제 말해주셨어요? 그렇지. 안염동이 됐어. 안염동이 됐어. 잡았어, 잡았어. 어? 안 돼. 금기입니다, 금기입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돼. 어? 이제 3단?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종교? 1등인데, 이거? 3, 1이야. 1등이네. 3단 순 다 못 나가고 있어. 자, 지민 씨, 3단, 3단. 아니야. 3단 순으로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그냥 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야. 박지민 잘했어. 가자, 박지민. 어? 자, 꺾기. 꺾기. 아, 여기서 두 개. 야, 이거, 이건 2년이에요? 2년입니다. 진짜 잘한다. 내가 봤을 때 반칙 없네. 아, 잘한다. 바로 갈게요. 어? 어, 1, 2등 나올 것 같아요. 아, 잘한다. 자, 갑니다. 갑니다. 윤기 씨 웃기기라 좀 하자. 나 진지하게 합니다. 그래, 형, 일단 깨자. 일단 깨자, 깨자. 일단 깨자. 조용히 해. 형님 소리가 나요. 윤경은 지금 진지합니다. 오케이. 저거, 저거, 저거. 빨간 거, 빨간 거. 그래, 그래. 괜찮아요. 다 넘었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계속 돌아가고 싶어. 공기 이렇게 못 해야지. 처음 봤어.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이제 스피드 할게. 오케이, 좋아.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좋다. 좋았어? 좋다. 좋아요, 좋아요. 3단, 3단, 3단. 진지하지 않아. 진지한데 하늘을 잡고 해봐야 돼. 이렇게 마지막에 5개를 성공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총 13년을 맞춰야 됩니다. 아, 오케이. 야, 조명까지 있던지 왜 이러니? 함성은 우렁 찼다야. 13년이 뭔데? 아니, 그냥 너 생각 안 해도 돼, 13년. 너는 지금 3단만 생각하면 돼, 그냥. 손이 작아가지고. 형, 넌 그렇게 불리하지. 우와. 오케이. 어, 그렇게. 그렇죠. 다시 자면 돼. 그렇죠. 전하네, 전하네. 꺾이. 오, 오, 오. 뭐냐? 노춤 다시다. 아아. 노춤 다시다. 아아. 아아. 자, 저. 자, 10년 한 번 해야 갑니다. 오케이. 오, 오. 가자, 가자. 하아. 짜증나. 난 몇 년인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신선이 좋네. 어떻게 좀 쓰지? 좋아, 좋아, 좋아. 1등 나올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렵다. 좋아, 좋아. 지민이 손이 작아가지고. 꺾이. 꺾이가 불리하네. 자, 지민 씨 4년 됐으니까. 이제 고비입니다. 고비. 고비. 지민 씨, 고비의 오른쪽 사람이 뭘 집을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와, 다들 잘한다. 고비가 뭔데? 1단. 어, 1단인데 왜 2단을 아시죠? 저희 2단을 아시죠? 저희 2단을 잡았잖아요. 아니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죠. 1단부터 가야죠. 2년 잡으면 2단 부터 시작. 아, 그래요? 아니지. 5단을 잡으면 2단을 아시죠? 5단을 잡으면 2단을 아시죠? 5단을 잡으면 2단을 아시죠? 그렇군요. 자, 남은 씨 가시죠. 5단을 잡으면 5단을 아시죠? 스튜라이크. 아, 소리가 커서. 아, 소리가 커서. 아, 아쉽네요. 자, 용기 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형, 이거 하늘 높이 던져도 된다고 했죠? 오케이. B, B. 저 잘해요.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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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잘했어. 웃기게 하자. 선생님 웃겼어요. 오케이. 아니, 이거 못하는지. 오, 됐어, 됐어. 오케이. 다다, 다다, 다다. 오케이. 땀나냐? 이게 뭐라고 땀나니? anything. jestem 둘 Vij, B. glee mu euhg Buenoy, 위에서 정말 inya 둘이이 임대야 할걸까? 뭔가 빈에 닫혔으려는데도 빈 $100,000만 원까지 번 recognise. 그다지 눈에 유일을 보 far as 50$7 call can be 500$7 call box. 곰의 낫힐샷 In half Nicolas 하내될 것 같은데 τα deben 비닐 찐 us를 APP. ihnen 차례입니다. 건들. 일단. 건들. 자. 건들이 있어? 건들 있어? 일단. 연수 10년으로 가자. 연수를 지금 몇 살이에요? 스물... 아, 저 3살. 3살. 그러면 연수를 10년으로 하겠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아, 어렵다. 이만큼... 지민이의 장난 아닙니다. 자. 4년, 4년. 아, 고비. 4년, 4년. 아, 고비. 아, 고비. 팔려ré. 자, 실례하게... 자, 한번 가자. 고비죠. 근데, 고비는 SEANYMLE 하resounächst. 남이 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해요. 지금은 고비를 Cheers. 안돼요. 두기만 하면 되죠? 남이 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여인은 고비를 뚫뚫려 넣어 오케이 마음되죠 그 2년 딱 더의 주기로 어떻게 저다 구경심에 안되는 거예요 딸국이 없습니다 딸을 다쳐야 되요 딸국이 없습니다 딸을 다쳐야 되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 남의 제 건들 건물에 남의 것 같네요 아주 자 건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저도 빨리 갈게요 어 이거 힘들다 이 이거 건들 아 이거 건들 아쉽습니다 아 네 오일이 아니란 이란 도전 으 으 자동자 자 이런거죠 휴가 되게 마음 보다 자칭 평이 아직도 이다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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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giveness 수수숭이었어 마술한가요? 무언가 태형이 오늘 2단입니다 지키러 하하 하하하 Harvey 왜 떨어지지? 저도 무심코 여기 보고 있어 나는 언제쯤 떨어지냐 그리고 있었어 당연한 방법으로 실패를 하구나 으 아 아니요 안정게 어 야 빨리 끝내 더게 아 일단 일단 왜 자 저 아 이거 일당 거 같아 상감이 있어야 재미지 아이가 이건 진짜 에 해봐야 할게 이르기 알지? 던져놓고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오! 누가 보면... 누가 보면 월 초기인 줄 알지? 야, 올리는 거 아니야? 아, 잡았다. 자, 남윤 씨, 가자. 한 개, 한 개. 자, 윤기 씨. 두 개. 자, 태형 씨. 윤기 형은 흑기사 한 번 써야겠다. 자, 태형 씨. 형, 3단만 해주시면 안 돼요? 3단이요? 내가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지금 흑기사 탄수 썼습니다, 태형 씨. 진 형이 얼마나 잘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오! 지우 잘해, 맞아. 태형 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 자. 귀 한 번 더 줘요. 무슨 일이에요? 흑기사. 하세요. 오케이, 흑기사. 야, 흑기사가 영시동지가 않아. 자, 일단 1단입니다. 1단이요. 1단 부터. 진 형이 여기서 실력을 보여줬어. 진 형이 있었는데. 숨겨왔던 쟤는 여기서 뽑는 거야? 아니, 아니. 숨겨왔던 쟤는 여기서 뽑는 거야? 아니, 아니. 시작하지 않았어. 아니, 뽑아났어, 뽑아났어. 아니야, 아니야. 오! 빨리 끝내야, 제발. 빨리 끝내자, 끝내자. 내가 지금 4년이잖아. 아니, 네가 끝낼 생각이었어? 네가 끝내면 진짜 레전드지. 내가, 내가. 네가 끝내면 레전드지. 오케이, 자. 자, 예능으로 가자. 네가 끝내자. 내가, 진짜. 자, 한 번 뚫어와. 일단 던져놓자. 던지고, 잡고. 그래! 잡고. 그래! 인정. 웃겼으니까 인정. 자. 가자. 끝났다. 끝났다. 여기 간식이 적혀있어요.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뭐냐? 어렸을 때, 진짜. 나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 야, 이거 돌릴 때 기분이 진짜 좋지 않냐? 그렇지, 그렇지. 나 영롱한 소리야. 형, 나 한 번만 돌려보면 안 돼? 다시 돌려봐. 야, 이거. 아! 기분이 진짜 좋지 않냐? 야, 이 소리 샘플을 꺼서 가고 싶다. 아빠가 500원을 주면 그렇게 좋아한다. 아! 소리가 많아. 소리가 영롱이야. 짜릿함. 기분이 좋아요. 진짜. 야, 씨. 번호, 저부터 볼게요. 27번, 35번, 80번이요. 입 속에서 와다닥. 어, 이거 설마 찍어먹는 사탕?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자기 거 아니면 눈독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맞습니다. 아, 쫀디기. 오케이, 앞으로.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지나갈 때 한 개씩. 야, 이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게임기에 나오는 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맞아요, 잘한다. 이거, 맞아. 이게 500원으로 나온 거잖아요. 저, 저 앞으로 먹고 싶습니다. 앞으로 먹고 싶습니다. 앞으로 먹고 싶습니다. 앞으로 3, 20, 고. 아. 아.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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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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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두 번째 게임은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아세요? 땅 따먹기 아죠? 땅 따먹기를 모르면 어. 맞습니다. 땅 따먹기 설명 들어갑니다. 우와. 쩜 찍어. 쩜 찍어. 그럼 저까지 다 마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봐. 이런 거 어디고. 근데. 오케이. 네가. 좋아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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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겨어 점점 하나 뭐 어 어 아 점 쪼점 쪼고 그럼 적발 땅을 다 먹는 거야 그제 아 아 아 아 이따가 거 있으며 모두 어디였던 거야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딱 먹어도 이만큼 입니다 아 아 아 아 이 선만 끈만 먹는다 예 쇼위고 들어가면 레전드 아 아 아 어려워요 어려에요 한번 탈락 이렇게 제 어려 어려워 한번에 가겠습니다 안방에 그래서 빡 방사 1 예 아찔고 군대 에서 갖고 주의 맘던 마리아 으 으 아 야 야 야 야 야 약간 호 하다 어 뭐 바로 교육 틀어 2 1 5 anymore 뭐 으 활용을 잘해야 되고요 이성을 흔들리지만 어떻게 오 어 구정하 아 그러한테 아 걸린데 어 아니야 제가 여기 조금 세게 쳐야겠다 죽는 데 핸 건 된 근데 이거 아 걸려 이거 끝 면 넘어 어린 데로 뭐 많이 해가 권리 넘 뭐 좀 아 이거 하죠 봤 때 봐 저 봐 와 아 반 아 아 와 저요 이걸 해냅니다 순밤? 과연 그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나쁘지 않아. 안정적인 확장입니다. 이것은 성공합니다. 옆돌기를 시전하는 병뚜껑. 옆돌기를 해? 옆돌기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커요. 좋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보내야지. 지금 많이 보내야지. 그래야 나중에 편하지. 적절한 거 아니죠? 나쁘지 않아. 과연 물고. 과연 물고. 이런 거 살살. 재업고? 갑니까? 아, 이 시간은 위험해. 용지 형. 로비티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도망칠 곳은 없다. 알겠어? 나에게 도망칠 곳은 없다.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아, 시끄러. 도망쳐버리죠. 계속 옆으로 돌아가. 옆으로 돌아가. 옆으로 돌아가. 가볼게요. 가볼게요. 시계가. 화끈하게 갔는데. 걸리네. 사람답게. 아, 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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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제 나의 마지막 날을 보자. 아, 이제 마지막 날을 보자. 형이 여기 다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좋아. 인생 역자로 한번 노려보자. 형, 일단 병투콤 좀 잘 가르죠. 저희 코트를 설명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형. 성공하면 인정이다. 라이 Мне. 성공하면 인정합니다. 자, 이거 눌러줘라. 나이스는 인정한다. 뭐야, 인정이다. 와, 이거 하면 어쩌다. 와, 그런 precies. 와, 그런un. 와, 진짜? 잠깐만. 들어가면 돼. 가능해, 가능해. 딱 봐도 들어가면 내가 이기지. 제휴처럼 빨리 채워야겠다. 승리냐? 여기 좀 눌러봐. 여기 좀 눌러봐. 너도 누르겠어. 아니야. 같은 환경에서 해야지. 같은 조건에서 해야지. 제가 들어가면 진짜 시간이야. 뭐야? 들어가면 진짜 레저. 아니, 안 써. 진짜 레저. 아니, 안 써. 아니, 안 써. 야, 발을 죽였어.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슈가 탈락. 제휴처럼 승리해. 들어가면 진짜 저렇게. 야, 근데 진짜 걸린다. 까비. 야, 먼저 하자. 유리에 먼저 하자. 오케이. 먼저 하자. 먼저 하자. 빨리 해. 와, 들어가면. 끝났어, 사실. 진짜. 진짜 가냐? 진짜 가냐? 진짜 가냐? 난 그 어떻게 해야 하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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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집에 가야 해. 집에 가야 해. 아, 역시. 아깝다. 깝깝이라고 하자. 집안에는 날 편인가? 정국이 똑같이 갑니까? 소독초로 갈 필요 없어. 소독초로 갈 필요 없어. 야, 캐나다의 악몽이. 야, 캐나다의 악몽이. 캐나다의 악몽이. 차라리 잘 된 거야. 야, 너 넘어갔어. 그 정도 파워면. 오. 진짜. 봐봐. 너무 짜잖아. 이런 건 살짝 대충대충 쳐줘야 돼요. 그래, 뭘 안 해, 정국이가. 그래, 뭘 안 해, 정국이가. 골. 골. 과감해. 정국이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봐도 될 것 같아. 오. 오. 참 매매한 거 치러 갔는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세게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다 찾아야 하냐. 그래. 형모하게 가자. 일단 먹어놔야 해. 뭐 정작. 그렇지. 오케이. 네, 좋아요. 이웃 집으로 넘어가야겠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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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해. 반대로, 반대로. 얘는 거침이 없어. 네, 좋다, 좋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다들. 다들 빛빛이 약해. 자, 갑니다. 빠르게 갈게요. 이거 내가 봤어. 오, 오. 자, 지형을 이용했죠? 네. 그래, 내가 직접도. 거는. 아, 안전하게 하네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이 정도면 거의 다 먹을게 하면. 네,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우와, 이건 뭐하. 성신이 이제 이기는 방법은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먹으면 돼. 하나, 둘, 하나 먹으면 돼. 우와, 우와. 오, 오. 이렇게 삼각형을? 잠깐만. 상각형이 이렇게? 잠깐만요.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가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안전하게 넣기만 해. 그래, 그래. 근데 이거 만약에 넣어도 지민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빨리 가야 돼요. 오케이. 솔직히 역전한 기회는 주자. 그림이 재미가 없는데, 그렇지? 아니, 아니. 너무 재미있는데? 지민이 이거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 자, 이거 이겨버리면 박지민 씨가 1등으로 갑니다. 한 번만 더 그리면 안 돼. 아, 좋네요. 좋네요. 자. 와, 이렇게 지민이가 이겼고요. 재미의 셋째. 다음, 다음은 게 가위. 가위가 이긴 거, 가위가 이고. 오. 하늘에게, 천사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역시 천사는 해. 천사가 그런 일밖에 안 해? 천사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천사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건 천사 안 해. 내부수갈로 지금 정체에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들어간다 하나. 아니, 아니, 거기로 알고. 오. 자, 지형 지물을 잘 이용했어요. 아니, 아니. 와. 야, 대박이다. 아, 여기. 자, 진짜 처음부터 기회조차 안 주기야? 아니야, 남준아. 네가 먹을 수 있는 땅이 더 많아. 너 되게 신난 것 같다. 자, 오케이. 되게 즐거워 보이네. 박혀요. 박혀요. 아, 너무 나쁘다, 나쁘다. 비슷해, 비슷해. 아프지 않아. 나 빼도, 나 빼도. 대신 여기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야, 체크해. 체크해. 여기, 여기, 여기. 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아니, 쉽지. 아. 아. 끝났어, 이러면 게임 끝났어. 내가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좋은 환경이야. 아니, 그런데 나는 레몬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내가. 잘 먹었어, 대응이가. 오케이. 찍고. 좋은 환경이에요? 자, 이렇게 빠르게 끝나나요? 좋다, 좋다. 오,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격하는 거야. 야, 이거는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 아니, 이건 남의 집 앞마다까지 먹어야 돼. 아니, 앞마다까지 먹겠다고? 아니, 이게 공격해인 거야. 나도 미네리. 나도 미네리. 나도 미네리. 나도 미네리. 아, 이거 부족적인데. 야, 남은 분필을 던져서 GG. 자, 자. 슬퍼하실래요? 안내면 지인거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자, 우리 태형 씨 부터 가겠습니다. 태형아. 결승전입니다. 태형아, 첫 판은 무조건 크게 가야 하는 거 알지? 오, 좋다. 아, 좋다, 태형아. 아, 장난치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오. 오. 이 정도만 한번. 이거는 지민이를 견제를 하겠다. 지민이를 죽이겠다. 네. 지민이 형이 차단시키는 걸 보자. 지민이 형이 차단시키는 걸 보자. 저는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아니, 여기서 재급은 확실히 뭐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전하게. 너무 안전하게. 너무 안전하게. 너무 안전하게. 진짜. 진짜. 예금 금리. 이 정도면. 이거는 그냥. 아, 그 말은. 그만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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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자기. 자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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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가 먹으면. 일단 먹고. 쉬 쉬. 아예 동네에서 게이머 하는 거 같아요. 이것이. 그렇죠. 거의 아까. 이런 기분이야. 그 으드컵도 했잖아. 월드컵에서 숙고 그렇게 하는거 아니? 오. 좋은데. 야. 집이나 밀어 놓아야 돼. 이거는 확실한 기회야. 이런 거 어떻게 잘 Hurl. 이거 밀어 놓으면. 아. 엄청 떨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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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제 태영 선수가 너무나도 유리한 구질을 이건 거의 가위바위보 싸우겠네요. 태영이 10회 하면 대박인데. 안전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쪽적이죠. 이러면 분필 던져야 해요. 지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종종을 누르고 인사를 합니다. 종종을 3번! 인사를 하죠.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왜 인사합니다? 지민이 2번째는 정말 잘합니다. 지민이 2번째는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지민이의 가장 큰 구질은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끝발이죠.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이 상황이 나이가 같으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야죠. 바로 들어가야죠. 태영이 2번째는 재능이 있어요. 이 상황이 거의 매력이 있어요. 바로 들어가야죠. 안정적이었어요, 태영 씨. 수치하고요. 너무 나쁘지요. 네, 나쁘지요.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안 되는거야. 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2등은 빼앗기도 하셨어. 2등은 빼앗기도 하셨어.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야, 벌레 이거 뭐야? 아, 방금 행운의 벌레를 날렸죠? 방금 행운의 벌레를 날렸어요. 자, 방금 행운의 벌레를 날렸어요. 제 값을 받을 겁니다. 몰라요. 몰라요. 제 값을 치를 거예요. 제 값을 치를 거예요. 제 값을 치를 거예요. 행운의 벌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미야, 여기 차단 못하면 이제 뭐 하세요? 차단 못하는 제 옆에 이제 역전 기회가 있는 거고. 오, 화이팅! 오, 화이팅! 오, 화이팅! 오, 화이팅! 몰라요. 몰라요. 야, 이거는 진짜 야. 와, 이거 뭐냐? 이거 휘어있는 거예요. 와, 오케이. 와, 오케이. 그냥 짠거 하자. 자, 지금 점수 한 번에 못 따라가고요. 나. 나. 잠시만요. 저 공기. 아, 공기 아니야? 잠시만요. 내가 몇 점이냐? 너, 너 땄어? 1, 2등이 했어? 아니요. 지금 3명이네. 지금 3명이네. 아, 방금 여기서 땄어. 감사합니다. 오, 손득이다. 손득이다. 브이넥이. 브이콘. 브이콘. 브이넥이 뭐야? 뭐, 뭐, 뭐. 빼돌이다. 와, 착하니, 착하니. 와, 착하니. 와, 착하니. 나 레어트 엄청 많이 왔다. 대박이다. 나 착하니. 우와, 이거 초코장. 야, 이거 강아지. 이거. 자, 여러분들, 그러면 맛있는 간식 타임을 가지고. 산책을 갖고. 다음 게임 세팅을 위해. 고고고! 고고! 고고! 멀리서 로망이 있었다고요. 고우 슛! 고우 슛!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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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패로 바꿔줄 생각은 없나? 더 잘합니다. 고우! 시동을 켜주세요 크라이프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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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